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기개발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쓰레기 자기개발서는 저도 아주 싫어합니다. 쓰레기 자기개발서는 뭐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범벅이 된 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만의 경험이 인생 진리인 마냥 떠드는 책들이죠.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개발서 카테고리 있으면 안 되고 에세이 카테고리로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에세이 카테고리로 빠지면 문제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건 개인 에세이니까. 그런데 자기개발서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기개발서는 두 가지 근거를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근거가 탄탄할 것.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탄탄할 것. 두 번째, 뻔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 강론이 있을 걸. 열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진짜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해서 실패하면 나랑 안 맞는 책인 거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따라했을 때 발전이 되면 엄청난 자기개발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기개발서적을 좋은 자기개발서적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고 작가님이랑 큐블리케이션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큐블리케이션은 뭐죠? 큐리이션 플러스 퍼블리케이션입니다. 저희가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천을 해서 직접 출판을 하고 거기에 무료보완제를 잔뜩 붙여서 여러분이 책을 읽게 하고 그걸 채득화시키고 그걸 실천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큐블리케이션은. 그래서 저희 큐블리케이션 리스트 해보면 자기개발서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죽음에 관한 에세이죠. 두 번째, 그로스 아이큐. 경영경제서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가 당신은 내로고칠 수 있다. 건강서적이죠. 네 번째가 뭐죠? 초콜릿 하트 드래곤. 성장 소설입니다. 어? 자기개발서가 없어요. 저희가 자기개발서를 좋아하는데 왜 없을까요? 앞에 살짝 말씀드렸죠? 좋은 자기개발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큐레이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기개발서 사실 흔하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좋은 자기개발서가 나오면 습관에인 같은 게 찰스두이그 작가님이 쓰신 습관에인 같은 건 원탑 자기개발서죠. 그런 건 1년 동안 아마 베스트셀러였을 거예요. 좋은 자기개발서가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와 아주 실천 강론이 나온 좋은 자기개발서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하나가 나왔고 아니나 다르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 이름은 바로 베스트셀프. 작가님의 닉네임이 코치 마이크, 마이크 베이어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베스트셀프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 셀프는 마이셀프, 유얼셀프. 제기대명사죠. 자신이란 뜻이죠. 나 자신, 너 자신, 마이셀프, 유얼셀프 할 때 그렇게 말하죠. 베일셀프는 뭐죠? 그러면 이제 최고의 자신, 최고의 자아라는 뜻의 책입니다. 이 책은 코치 마이크는 진짜 전문 라이프 컨설턴트예요. 저는 여러분 라이프 컨설턴트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사업가고 기업가고 저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냥 제가 즐거워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체계적으로 무슨 코칭이나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봉사활동 차원에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 접점을 늘리기 하는 거고요. 이분은 아, 여기 제가 원서도 읽고 있어요. 원서는 아직 다 안 읽었어요. 원서는 한 3분의 1 정도 있는데 이분이 바로 코치 마이크예요. 이분은 정말 프로페셔널 코치 그러니까 라이프 코치입니다. 라이프 코치. 그래서 이분은 유명 배우, 유명 작가, 유명 기업가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코칭을 해주신 분이고 많이 바꾸신 분이에요. 이분 이력 자체가 대단합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분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습관만 바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약 중독을 끊어내는 일이 쉬웠을까요? 마약 중독이란 말이 꼭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맛있는 거 했을 때 마약 떡볶이, 마약 핫도그 이런 말을 왜 쓰죠? 중독된다. 이 표현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근데 그 마약을 끊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통하고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코칭을 하다 하다 보니까 유명 라이프 코치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책이 구체적이고 자기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봐서 근거가 엄청 탄탄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거는 사회과학 근거보다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만나봐서 정말로 근거가 탄탄한 스타일의 책이고 실제로 논문 같은 것도 각주가 뒤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책보다는 많지는 않고 이분이 라이프 코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진짜 이 책은 여러분 좋은 책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좋은 책은 구조가 짱이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서문이 아주 간단한데 서문을 읽어드릴게요. 서문을 읽어드리면 최고의 자아를 찾아라. 베스트 셀프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이게 이제 끝장나요. 왜 끝장나냐? 반자를 이해하라. 이게 최고의 영어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나중에 많이 쓰게 될 용어 너무 좋은 영어이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보통의 일반적인 자기개발서는 좋은 것만 포커싱하자 그래요. 이분은 뭐냐면 안티셀프라고 나오는 영어로는요. 영어를 봐보니까 반자아를 찾아라 그래요. 반자아. 뭐냐? 나를 괴롭히는 자아. 내가 아닌 자아를 찾아내서 그걸 반자아를 정의하고 그게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여러분 일반 자기개발서가 아니라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자아를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고 닉네임도 붙이라고 그러고 반자아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닉네임도 붙여보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읽어드리면 3장. 당신만의 고유한 여정 최고의 자아를 향한 변화 4장. 더 나은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찾아라 여기서 구조가 끝장나는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5장. 사회적 삶 6장. 개인적 삶 7장. 건강 건강편은 여러분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해서 본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다음에 8장. 교육 9장. 인간관계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챕터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을 찾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가치관이에요. 정말 이 책이 약 깊이가 있는 책이고 이분이 진짜 삶을 얼마나 진짜 깊게 한번 뚫고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 파트의 가치관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졸꾸러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가치관을 찾는 구체적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진짜 그거를 여러분이 따라하시면서 이번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치관이라는 걸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장까지 읽었죠. 10장. 직장. 11장. 영성의 개발. 여기서 종교적인 부분보다 스피리철. 스피리철이에요. 스피리철 디벨로먼트예요. 그다음에 12장. 최고의 팀을 꾸려라. 13장. 최고의 잘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7가지 단계. 이게 구조가 넘사벽이에요. 완전, 여러분이 직접 들으셨잖아요. 완전 튼튼하고 진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코칭을 하셨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목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진짜로 돈 주고 코칭을 받으려면 엄청 비싸요. 근데 이게 그분의 역량을 로겨낸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워크북이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중간에 이렇게 밑줄이 많아요. 저는 접은 것도 많고 그런데 밑줄이 많은데 저는 안 써놨는데 안 쓴 이유도 알려드릴 거예요. 졸꾸러기를 위한 꿀팁입니다. 밑줄이 많은데 저는 여기 워크북이라서 여러분 이거 그냥 슥슥슥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렇게 읽을 수도 없고 근데 책 내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실천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책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뭔가를 읽었음에도 바꾸지 않으면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했기 때문인데 이 책은 여러분 반자아 그 다음에 베셀프 최고의 자아 그려보라면 여러분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저는 뭘 추천드리냐면 책에 이렇게 밑줄도 있고 이렇게 빈칸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만의 노트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거기다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만의 베셀프 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나온 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에 몇 개 적었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하나하나 고 작가님도 여러분이랑 얘기를 나눌 거고 저도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제 거를 대답을 해가면서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웅이사님 중심으로 김주현 팀장님, 저희 체인지그라운드 PD 중심으로 여러분이랑 직접 교감을 하는 프로젝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무료보완제를 준비 중이고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진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은 누가 번역했냐면 강주원, 강주원 번역가님 우리나라 원탑, 스카레인 번역가님이시고 최근에는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스 책을 번역하신 원탑 오브 원탑 번역계에서 최고봉인 이제 번역가 강주원 번역가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어서 술술 읽고 있는데 영어를 읽은 거랑 이걸 보니까 진짜로 그냥 번역이 청산유수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강주원 번역가님은 아무 책이나 번역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저희는 번역가님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옴기니의 말 이런 말을 저희는 절대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주원 번역가님 진짜 인생에서 내공이 깊은 여러분 12가지 인생의 법칙 한글로도 읽어도 어려운데 그걸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 자체가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다는 자체가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조던 피터슨 그 박사님 그 교수님은 전공이 아마 제가 알기로 신학이랑 심리학이랑 두 개일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그 책 자체가 그런 책을 번역하신 인생에 깊이 있는 분이 저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손수 옴기니의 말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서 이제 일부분을 읽으면서 이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국 이제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거 코치마이크가 쓴 게 아니고 강주원 번역가님이 옴기니의 후기 중에 일부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최고의 최고 자아로 살고 있지 못하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도 제시한다. 호기심과 열린 마음 정직함과 의욕 그리고 집중이다. 이게 한 챕터에서 또 다른 나오는 내용 이 책이 강론이 어마어마합니다. 정직한 자기평가가 있어야 변화가 시작된다. 이런 이유에서 토마스 제퍼스는 정직은 지혜라는 책의 첫 장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싶다. 깊이가 스웩이 쩌시죠. 그렇다고 무작정 변할 수는 없다.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의문을 풀어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옳은 것이라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또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이 둘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의욕과 집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변화의 다섯 가지 원칙을 한꺼번에 적용돼야 한다. 저기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놨거든요. 복잡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창발입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의 허브가 동시에 네트워크가 돼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강주원 작가님도 역시 인생의 내공이 깊으신 분이니까 체감적으로 복잡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해드릴 걸 드릴게요. 이 책은 설득력을 더하기에 많은 사례를 이용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저자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까지 가감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기개발서의 수준을 넘어선다. 막 그러잖아요. 자기개발서 수준 낮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강주원 번역가님이랑 가서 디스커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진짜 개박살 날 텐데 인생의 깊이가 다른데 강주원 번역가님께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책은 단순한 자기개발서의 수준을 넘어선다. 저자는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사회의 팽배한 통념이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통념이다. 라고 말하며 인간이 변하지 못한다면 그 자신도 지금 라이프 코치가 아니고 아직도 무일푼일 것이고 필로판 중독자로 허덕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이게 핵심이야. 마지막이. 울림이 커요. 사람은 변한다. 누구나 변할 수 있다.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이 책을 믿고 그대로 해보라. 이거 저희가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강주원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강연도 한번 요청드릴 건데 한번 진짜 여쭤보세요. 우리가 이거 써달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번역을 하시고 책이 너무 좋다고 앞으로 저희랑 번역 작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그 작가님이 직접 만나셨어요. 강주원 선생님은 말이 청산 유수실이에요. 완전 내공이 그냥 장난이 아니시래요. 그런 강주원 선생님이 추천을 한 책입니다. 제 추천도 당연히 좋겠지만 저보다 인생에서 깊이가 훨씬 책에 대해서는 훨씬 깊으신 습관임을 번역하시고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번역하신 강주원 선생님 추천을 진짜 믿을만 하겠죠. 여러분 간만에 진짜로 좋은 책이 나왔어요. 베스트 셀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기개발소를 좋아해서 찰스두이그 책 같은 거를 계속 저희가 퓨블리케이션 하고 있는데 그런 책은 여러분 쉽게 나오지 않고 이거는 일반적인 자기개발 서적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자기개발 서적이 아니고 워크북 스타일의 자기개발 서적이고 구조가 매우 탄탄하고 저는 이거를 제대로 읽은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 댓글로도 소통을 많이 할 거고 여러분이랑 저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여러분의 사연도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써주신 분들은 읽어드릴 거고 아무튼 저는 이게 여러분이랑 소통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원서로도 읽고 있는데 우리 이제 코치 마이크 우리 마이크 코치님께서 써주신 베스트 셀프. 저는 진짜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여러분만의 베스트 셀프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 여기까지만 무조건 바뀌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 책을 읽고 완전 제대로 바뀌신 분은 이 책을 다른 분에게 권할 겁니다. 부모님들은 이 책을 읽고 자기가 먼저 바뀐 다음에 자녀에게 당장 권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언젠가 자녀가 베스트 셀프라는 걸 찾고 싶은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아빠가 쓴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빠는 이런 책을 읽어봤다. 그러면 거기서 자녀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조언이라는 게 쓰레기 자기개발서의 일부분이거든요.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자녀한테 주입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프 코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변하게 하더라. 아빠도 그 얘기 엄마도 그 얘기를 따라가 봤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아빠도 좋게 변했다. 그다음에 이게 아빠의 아까 제가 노트를 만들어버렸죠. 이야기다. 너도 보고 너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했을 때 자녀가 바뀔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득했을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가 바뀔까요? 아니면 너 왜 안 바뀌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바뀔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책을 저랑 함께 고 작가님이랑 저희 체인지그라운드 피디 분들이랑 꼼꼼 읽고 먼저 베스트 셀프를 찾으시고 저는 특히 가치관을 꼭 이번에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제대로 읽으시고 그다음에 주변 분도 여러분이 바꿔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영어로도 다 읽고 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서 그걸 제가 매개체가 돼서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깨달았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신박사TV에서 에피소드로 읽어드릴 테니까 사연 있으면 상단 댓글로 고정해서 블로그에다 써주신 다음에 댓글로 붙이셔도 되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피디님들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시고 그다음에 저희 피디님들이 프로젝트를 할 텐데 거기에 신청을 하셔도 되시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오래 갈 확률이 높거든요. 최고의 팀을 꾸려라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랑 저희랑 함께 먼저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베스트셀프를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강주원 선생님도 베스트셀프를 아주 단순한 자기개발서를 넘어선다고 추천해주셨죠. 이 책을 추천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베스트셀프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